우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준비를 우리 성문교회에 우리 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사모님으로부터 모든 분들이 식사 준비를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맛있게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부 기도의 순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그냥 체면이나 이런 거 차리지 말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왔다고 목사님 눈치도 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내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다 박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뜨겁게 먼저 우리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나라면적을 위해서 우리 여기 제법 기도를 하기 이전에 저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오전에 말씀 들은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서 죽고 살고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그래서 마음껏 눈치 보지 말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새 복으로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천국 강체에서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께 주의 총들이 주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혼전히 갈고 있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시며 믿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시며 믿습니다. 아버지 흘려하시며 믿습니다. 애기 내 주시며 믿습니다. 찬양하시며 믿습니다. 축복하시며 믿습니다. 영광 나타내주시며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순서 순서마다 또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강하게 붙드시고 임대하시며 그 말씀 한절 한절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고 더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